19. 친구들이 달아나다 예지와 운명이라는 책의 한 부분에서 뒷날 똑똑한 채 말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이렇게 환기하고 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죄다 알고 난 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는가를 말하는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이다 국왕도 왕비도 최초로 부러운 폭풍의 징조만으로는 이 진동의 파괴력을 거의 헤아릴 수 없었다 과연 동시대인들 중 몇 명이나 그때 거기에서 시작된 일이 대단한 사건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 혁명에 불을 붙인 선동자들조차도 그것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다 미라보, 바이, 라파에트 등 새로운 국민운동의 지도자들조차도 압제에서 풀려난 이 힘이 애초의 목표를 넘어 어디까지 치달을지는 조금도 예감하지 못했다 1789년까지 로베스 피에르, 마라, 당통 등 뒷날 혁명파 중에서 가장 과격한 인물들조차 그때까지는 열성왕당파였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처음으로 혁명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넓고 격렬한 역사적인 의미를 획득했다 그때 처음으로 피와 정신 속에 혁명이라는 개념이 새겨진 것이지 애초에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기묘한 역설이기는 하지만 국왕 루이 16세에게 화근이 된 것은 그가 혁명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반대로 이 둔재가 혁명을 이해하려고 눈물겨 노력을 했다는 데 있다 루이 16세는 역사책을 즐겨 읽었다 소심한 소년이었을 때 영국사의 저자 데이비드 휴무과 개인적으로 만나 비할 데 없는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다 영국사는 거의 애독서였다 왕세자 시절에 이 책을 읽고 같은 국왕 찰스가 혁명에 일어나 결국은 처형되기에 이르는 대목을 보고서는 남다른 긴장감을 느꼈다 이러한 신뢰는 언젠가는 왕위에 앉을 급쟁이 루이에게 강력한 경고의 구시를 했다 이후 자기 나라에 똑같은 불만의 소용도래가 일어났을 때 루이 16세는 이러한 경우 국왕은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를 불행한 선배의 실패에서 배우기 위해서 이 책을 되풀이해서 읽었다 그 길만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가장 탄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야 선배가 강압적으로 나왔던 경우에는 양보하려고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다른 혁명을 거울삼아 프랑스 혁명을 이해하려고 한 이 태도야말로 그에게 화를 불러온 첫째 요인이 되었다 그 까닭은 지배자는 역사적인 순간에 퇴색한 처방전이나 항상 폭룡되라고 볼 수 없는 설레에 따라서 결단을 내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천재의 예언자적 눈빛만이 현재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바른 수단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며 영웅적으로 전진하는 행위만이 혼돈 속에 다가오는 사나운 원초적인 힘을 누를 수 있다 그러나 돛을 갚는다고 해서 폭풍은 멈추지 않는다 폭풍은 사그라되지 않고 더욱 더 거세게 휘몰아친 후에야 스스로 기진해 조용해진다 루이 16세의 비극은 교과서를 뒤지듯이 역사를 뒤져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려고 했고 벌벌 떨며 구강다운 태도를 버림으로써 혁명으로부터 몸을 지키려고 한 데 있었다 마리 앙토아네트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책에서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 인간에게서도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위험이 닥쳐왔을 때에도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다 계산하거나 추리하는 것은 그녀처럼 일이 닥쳤을 때 맛겨루르는 성격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인간적인 강점은 본능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이 본능은 처음부터 혁명을 단연 거부했다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권 신수실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지배자로서의 여러가지 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굳게 믿었던 그녀는 국민의 권리 요구를 그것이 어떤 것이든 천민의 당치하는 반역으로 생각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자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마리 앙토아네트는 마음속에서도 또 외부에 대해서도 논쟁을 뿌리는 일이 없었다 오빠 요제프 이세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나의 사명은 단 하나 왕의 입장을 지키는 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자리는 위에 있었고 인민의 자리는 아래에 있었다 그녀는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고 인민이 올라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바스티오 습격에서 단두되어 이르는 시간 동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그녀의 신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새로운 운동을 마음속에서 용인한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 그녀에게 혁명적이라는 것은 모두 폭동을 아름답게 꾸미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혁명에 대한 이와 같은 주눔하고 고집스럽고 흔들리지 않았던 마리 앙토아네트의 태도에는 적어도 처음에는 인민에 대한 적의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파리보다도 부드러운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자란 마리 앙토아네트는 좋은 사람들인 인민을 얌전하되 분별력 있는 존재로는 보지 않았다 이 기특한 짐승떼들이 언젠가는 망령된 꿈에서 깨어나 선동꾼과 말 많은 자들과 결별하고 그리운 여물통인 옛 왕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므로 그녀의 증오는 온통 그들 도당 즉 잡다한 이데올로기의 이름에서든 혹은 야심에 찬 관심에서든 정직한 민중에게 왕자의 재단에 대한 요구를 불어넣으려는 모반자, 클럽 회원, 선동꾼, 변론가, 야심과 무실론자들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2천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뽑은 의원들을 바보와 불왕자와 범죄자 집단이라고 불렀고 이들 코라의 무리, 코라의 무리는 모세에게 반역하여 땅속에 묻힌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 코라의 무리와 잠시나마 한편이 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며 이러한 미치광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미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다 라파에드는 세번이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백성에게 아침하는 그 따위 그 칠의 군에게 구조되기보다는 차라리 파밀하는 쪽이 나왔다 그녀는 재판관을 재판관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형리라고 불렀다 뒷날 그는 재판관이나 의원들 그 누구에게도 투옥된 뒤조차도 살려달라고 탄원함으로써 왕비의 탄원을 받았다는 명예를 베풀어주지 않았을 정도였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반항심을 남김없이 드러내어 어떤 타협에도 계속 완강하게 거부했다 최초의 순간에서 최후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마리앙뚜아네트는 혁명을 단지 인간의 가장 비열하고 저속한 본능에 의해서 휘저어진 더러운 수렁이라고만 생각했다 자기의 왕금만을 이해하고 주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혁명의 역사적인 권리나 건설적인 의지는 무엇 하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무엇 하나 이해하려고 들지 않은 것은 마리앙뚜아네트의 역사적인 과오였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상적인 연관성을 훑어보거나 마음속의 눈으로 통찰하는 능력은 평범하고 정치적인 시야가 좁은 그녀에게 교육에 의해서도 또는 내적인 의지에 의해서도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인간적인 것, 가까이 있는 것, 감각적인 것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인간적인 것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운동은 어떤 것이라도 탁한 것이고 이념이 세상에서 실현될 때 현실적인 그 모습은 언제나 비뚤어지게 마련이다 마리앙뚜아네트는 혁명을 그 지도적 인물로서 평가했다 달리 어떻게 할 것인가 개혁의 시대는 항상 그렇듯이 이 경우에도 가장 소리 높이 외치는 사람이 가장 성실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다 제일 먼저 일어나 자유에 대한 애정을 털어놓은 자는 귀족 중에서도 빚에 쪼들리거나 소문이 나빴던 패거리 혹은 미라보나 탈레랑처럼 도덕적으로 썩어빠진 물이었으므로 왕비도 불신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탐욕스러운 욕심쟁이며 어떤 더러운 일도 하려 했던 오를레안공이 새로운 박에의 열을 올리는 것을 보고서도 마리앙뚜아네트가 어떻게 혁명을 성실하고 윤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국민의회가 미라보를 영웅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으나 그런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뇌물을 받아 먹었고 음단패스를 즐기는 미라보라는 자는 어느 모로 봐도 16세기 이탈리아 풍자작가 아레티노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을 작자였다 부녀자 유괴 등 수상한 사건을 일으켜 프랑스의 곳곳에서 감옥살이를 한 뒤 스파이로서 목숨을 이어가는 말하자면 귀족의 쓰레기였다 이따위 인간들을 위해서 재단을 쌓는 일이 과연 신성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잔인한 성리의 징표로 피투성이가 된 모가지를 창 끝에 꿰서 메고 다녔고 더러운 쓰레기 같은 생선장수 여자나 장녀들을 진정한 새로운 휴머니즘의 전의로 생각했던 것이다 당장은 폭력밖에 눈에 띄는 것이 없었으므로 마리앙뚜아네트는 자유 따위를 믿지 않았다 또 인간에게만 눈길을 보냈기 때문에 세계를 휘젓는 이 사나운 운동 뒤에 숨겨진 이념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인간관계의 가장 훌륭한 원칙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 운동의 위대한 인간적인 성과를 손톱만큼도 인정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 근대의 법률 게시판에 처음으로 계급, 인종, 종파의 평등을 새겨넣고 고문, 부역, 노예제도 등 중세부터 이어져온 부끄러운 유물을 폐지하고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은 위대한 것이 거리의 잔인한 폭동의 배후에 숨겨진 정신적인 지표임을 그녀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북새풍에 휩싸인 그녀의 눈에는 단지 혼돈만이 비쳤을 뿐 무서운 싸움과 경련 속에서 태어나려고 하는 새로운 질서의 윤곽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최초의 날에서 최후의 날까지 반항심을 온통 다 바쳐 선동가와 선동받는 자들을 정호했다 결국 올 것은 왔다 말이 앙또한 했다가 혁명에 대해서 부당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혁명의 태도도 준엄하고 부당한 것이 되었다 혁명은 적이다 이것이 왕비의 입장이었다 왕비는 장애물이다 이것은 혁명의 기본적인 확신이었다 인민인 대중은 어김은 본능에 따라 왕비가 원수임을 깨닫고 불타는 적개심을 처음부터 왕비 한 사람을 향해서 퍼부었다 루이 16세가 좋든 나쁘든 하잘 것 없다는 것 점은 시골농부들은 물론 길바닥의 어린아들까지도 알고 있었다 겁많고 내성적인 이 사내라면 두세방 소총을 쏘면 질급을 해서 어떠한 요구도 따를 것이고 붉은 모자를 씌우면 얌전히 쓰고 있을 것이었다 왕을 쓰러뜨리라 폭군을 쓰러뜨리라 라고 부르짖으면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따를 것이었다 프랑스에서 왕자와 왕의 여러가지 권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의지였다 미라보의 말에 따르면 왕을 소유한 그 단 한 사람은 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였다 따라서 혁명에 동조하는 자는 왕비와 싸워야 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표적이었다 그녀가 표적임을 분명히 하고 국왕과 뚜렷이 구별하기 위해서 혁명파의 모든 문서들은 루이 16세 진정한 국민의 아버지이며 선량하고 덕이 있고 고귀하지만 단지 아깝게도 너무나 허약한 루이 16세를 잘못된 길로 인도된 인물로 만들기 시작했다 만약 이 파괴적인 사람의 생각대로만 모든 일이 처리되었더라면 국왕과 국민 사이는 참으로 훌륭한 평화가 유지되었을 텐데 저 외국 여자 저 오스트리아 여자는 오빠 요제프의 말만 듣고 총애하는 남녀의 무리에 휩쓸려 지배욕에 불타는 폭군처럼 놀아나고 있다 이 여자만이 국왕과 국민의 협조를 마다하고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 자유파리를 제뜨미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새로운 업무를 꾸며대고 있다 그니는 악마같은 관계로 장교들에게 아무런 방비책도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대포를 겨누게 하고 있다 피해주린 나무지 병사들에게 술과 선물을 주어 성 바돌로미의 밤을 재현하려고 하려고 꼬득이고 있다 진정 이제야말로 불쌍하고 불행한 왕에게 왕비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생각은 양쪽 다 같았다 마리 앙토하네트 쪽에서 보면 인민들은 선량한데 반도의 손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끌려간다는 것이고 인민 쪽에서 보면 국왕은 선량한데 아내의 선동으로 눈이 멀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실제 싸움은 혁명파와 왕비 사이에서 벌어지는 셈이었다 자기를 향한 정오가 점점 더 거세지고 비난이 점점 더 부당하게 중상적으로 바뀌자 마리 앙토하네트는 마음속으로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더 굳혀갔다 결연히 대운동을 지휘하던가 그 운동을 상대하여 결연히 싸우는 자는 저항에 직면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장한다 세계 전체를 적으로 삼은 뒤 마리 앙토하네트의 에피노마는 자부심으로 변했고 흩어졌던 힘을 하나로 모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마리 앙토하네트의 이 힘은 방어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발에 납덩어리를 달고서야 적과 겨를 수 없지 않을까? 그 납덩어리란 불쌍한 급쟁이 국왕이었다 바스티어 습격으로 오른쪽 뺨을 맞은 왕은 여전히 과연 겸허한 가툴릭 교도답게 이튿날 아침에는 왼쪽 뺨을 내밀었다 노여워하지도 않고 꾸짖거나 징벌하려고 하지도 않고 루이는 아직도 국왕을 위해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던 군대를 파리에서 철수시키겠다고 국민의회에 약속했다 이 조천의 왕을 위해서 싸우다가 쓰러진 전사들의 행위를 부정해 버린 것이었다 바스티어의 사령관을 죽인 자들에게 주눔한 질책을 하지 않음으로써 프랑스에서 테르를 정당한 군력으로 인정하고는 양보해서 폭동을 합부포한 결과를 빚었다 이러한 굴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파리는 이 바람직한 지배자를 화관으로 꾸며 잠시나마 그에게 프랑스의 자유회복자라는 칭호를 바치자는 제안에 기꺼이 찬성했다 파리의 성문에서 왕을 맞이하면서 시장은 국민이 왕을 되찾았다는 두 가지 뜻으로 들리는 말을 했다 루이 16세는 인민이 왕의 권위에 대항하는 표지로 삼은 모장을 얌전히 받아들고 사실은 왕에게 환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를 일으켜 굴종시킨 그들 자신의 힘에 환성을 울리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7월 14일 루이 16세는 바스티우를 잃었다 17일에는 자신의 존엄까지도 내던지고 적 앞에 깊이 허리를 꺾음으로써 왕관은 왕의 머리에서 굴러떨어졌다 왕이 희생을 치른 마당에 말이 앙뚜아네트 역시 희생을 마다할 수 없었다 그녀는 새로운 지배자인 국민을 정화하는 사람들 곧 폴리니아크 일족과 아르투와 백작 등 놀이 친구들과 분년이 손을 끊음으로써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했다 그들을 추방하여 영원히 프랑스로부터 떠나게 해야 했다 강제적이지만 않았더라면 그들과의 이별 자체는 왕비에게 그다지 쓰라린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마음 속으로는 벌써 그따위 질질치 못한 자들과 인연을 끊고 있었기 때문이다 헤어지게 된 지금 근심 걱정 없었던 아름다운 세월을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러나 이미 식었던 우정이 한 번 더 되살아났다 그들은 나와 함께 온갖 바보 같은 짓을 했었지 폴리니아크 부인은 그녀의 모든 비밀에 관여했으며 아이들을 키워주었고 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부인이 떠나야 했다 동시에 이 이별이 무관 무심했던 자신의 청춘과의 이별이기도 함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었던 시절은 끝나고 마는구나 18세기의 도자기처럼 밝고 젖빈 유리처럼 매끄러운 세계는 혁명이라는 주먹으로 산산히 부서지고 우아하고 섬세한 쾌락을 보냈던 즐거웠던 날도 영원히 사라졌다 아마 위대하기는 하지만 조잡하고 강력하기는 하지만 살불한 시대가 다가오리라 로코코의 장난감 은식에는 그 멜로디 연주를 끝내고 트리아농의 나날은 과거의 끝이 되었다 말이 앙뚜안에 뜨는 눈물과 싸우면서 옛날 친구들과 헤어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복도까지 전송하겠다는 결심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방해했었다 그만큼 자신의 감정이 두려웠다 밤이 되어 떨 한가운데 아르투아 백작과 그의 아이들 콩대공, 부르본공, 폴리니아크 부인, 대신들, 베르몽 신부 그녀의 청춘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태울 마차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녀는 서둘러 책상에서 편지지를 꺼내 폴리니아크 부인에게 괴로운 마음을 적었다 안녕 소중한 친구여 두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적지 않을 수 없군요 말을 준비하라는 명령은 벌써 내렸어요 나에게는 당신을 끼안을 힘밖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군요 이때 이후 그녀가 쓰는 편지마다 이 배음이 공명했다 예감적인 우울이 그녀의 모든 언어를 베일로 싸기 시작했다 얼마 뒤 그녀는 폴리니아크 부인에게 이렇게 썼다 당신과 헤어져 지내는 일이 얼마나 서운한지 말로 다할 수 없어요 당신도 같은 마음이기를 바랄 뿐이에요 마음의 타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조금 약해졌지만 건강은 꽤 좋은 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공군과 불행, 불행한 사람들 뿐 떠나간 사람들은 예외겠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달아납니다 나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다행스러운 기분이에요 참된 친구들에게조차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이 아니면 일찍이 왕비로서 가지고 있었던 힘 가운데서 아직 한 가지만은 왕비다운 태도만은 지니고 있다는 듯이 있다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싫은 일 때문에 힘도 용기도 꺾이고 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로 힘을 잃지는 않아요 도리어 이렇게 지겨울 때 더욱더 조심성을 배울 수 있답니다 이런 때야말로 사람을 배울 수 있고 호의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요 즐겁게 너무나도 즐겁게 화려한 생활을 보내온 왕비의 주변은 이제 조용해졌다 대대적인 도주가 시작된 것이다 옛날 친구들은 어디에 있을까? 모두 지난해의 눈처럼 사라졌다 욕심쟁이 아이들처럼 언제나 선물이 놓인 탁자 주위에서 떠돌던 로젠, 에스타지, 보르레유 노름 상대를 나가나 춤을 추거나 기사직을 맡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마을을 타고 마차를 타고 그들은 제각기 타를 났다 변장하고 베르사위를 떠나갔다 무도회에 가기 위한 변장이 아니라 민중의 돌팔매를 받지 않으려고 변장한 것이었다 밤마다 마차가 금세 격장문을 지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갔다 텅 빈 홀은 쥐죽은 듯 했다 연극도 무도회도 행렬도 아련도 사라지고 전과 변함없는 것은 아침 미사뿐이었다 작은 회의실에서 대신들은 지루하고 쓸모없는 회의를 하기는 했지만 대신들 자신들도 무엇을 의논하는지 몰랐다 베르사유 궁은 에스코리알, 스페인 왕실의 무덤입니다 에스코리알이 되었다 설기로운 자는 숨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왕비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페그리들이 모두 그녀를 버리고 떠나갔을 때 진정한 친구였던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한스 악셀 폰 페르센이 그 사람이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총신이 된 것이 영광이었던 시절에는 이 훌륭한 사람은 연인의 명예를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소심하게 모습을 감추고 그녀의 생활 중에 가장 깊은 비밀을 호기심과 입방으로부터 지켜주었다 그러나 왕비의 친구라는 사실이 아무런 이익도 명예도 되지 않고 존경도 질투도 부르지 않고 오히려 용기와 아낌없는 헌신만을 요구하는 지금 단 한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았던 이 인물은 스스로 의연하게 마리 앙뚜아네트의 곁으로 다가와 역사 속에 발을 들여놓았다 20. 친구가 나타나다 한스 악셀 폰 페르센의 이름과 모습은 오랫동안 비밀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구애자들의 명단에 오른 적도 없으며 대사들의 편지나 동시대인들의 어느 보고서에도 나타난 적이 없다 그는 폴리냐크 부인의 살롱에서 알려진 손님도 아니었다 쾌락과 경박으로 물던 그런 곳에 고귀하고 진실한 그의 얼굴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그는 현명하고 절도 있는 처신으로 악의의 창 궁정 폐거리들의 입을 피할 수 있었고 역사 역시 오랫동안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왕비와의 깊은 비밀이 없었더라면 그는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와서 갑자기 그의 낭만적인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수많은 비밀 편지는 봉인된 채 그 누구의 손길도 다할 수 없는 곳에 보관되어 왔다 그 편지 철이 공개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의 비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밀한 부분이 전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가 공개되자 이 무명의 스웨덴 귀족은 단번에 마리 앙뚜아네트의 애인들 중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편지 공개는 경박스러웠다고만 알려진 마리 앙뚜아네트의 성격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위험이 가득 찬 이 영원의 드라마는 절반은 왕궁의 그림자에 나머지 절반은 기호틴에 가려진 목가로서 역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동적인 사건이었다 한편은 프랑스 왕비 다른 한편은 북유럽의 젊은 소귀족 이 두 사람은 비밀을 숨겨야 하는 조심성과 의무 속에서도 서로 멀어지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만 가까워질 뿐이었다 그리고 이 두 인간의 운명 뒤에는 붕괴되어가는 세계 묵시록적인 시대에 활활 타오르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진행되었다 절반쯤은 지워지고 찢기 나무와 부호에 의지하여 사건의 실상을 해독할 수는 없지만 이 위대하고 역사적인 사랑의 드라마는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로코코 스타일로 시작되었다 서막은 포블라, 포블라는 루베드크 벌레의 소설입니다 포블라에서 뺏긴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귀족의 후손이며 참사 회원의 아들인 스웨덴 젊은이는 15살 때 가정교사와 함께 세계인이 되기 위해서 3년간의 여행을 떠났다 한스 악셀은 독일에서 고등마술교육과 군사학을 이탈리아에서 의학과 음악을 배운 다음 제네바에 가서 당대학문의 최고공인 볼테르를 만난다 바싹말라 새처럼 가벼운 몸에 수놓은 가운을 걸치고 있던 볼테르는 그를 다정하게 맞았다 그는 거기서 정신적인 바켈로레아 즉 대학 입학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18살의 젊은이에게는 이젠 세련된 대화와 훌륭한 예의범절의 도시인 파리로 가서 마지막 때를 벗는 일만이 남았다 18세기의 젊은 귀족으로서의 전형적인 교양과정이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대사나 장관, 장군이 될 수 있었다 상류사회가 그의 앞에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고상한 품격과 예의바른 태도, 절제할 줄 아는 현명함, 많은 재산, 외국인으로서의 후광 그 밖에도 젊은 항스악셀 폰페르세는 특별한 신용장, 신용장 하나를 더 가지고 있었는데 그림과 같은 미남이라는 사실이었다 반듯하고 넓은 어깨와 단단한 근육 그는 대부분의 스칸디나비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극히 남성적이었고 그러면서도 조야한 느낌을 주지 않았다 깨끗하고 자신의 찬 눈길과 터키 칼처럼 둥근스름하게 생긴 금고 둥근 눈썹이 있는 활달한 얼굴 그의 초상화를 보고 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으리라 넓은 이마와 침묵할 줄 아는 부드럽고 감각적인 입 초상화만 보아도 진짜 여자라면 그런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인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페르세는 이야기꾼, 재치꾼, 재미있는 버스로서 이름을 날리지는 못했지만 소박하고 꾸밈없는 재능이 인간적인 성실함, 자연스러운 범질과 결합되어 있었다 1774년에 이미 대사는 구스타프 왕에게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보고했다 소신이 아는 한 여기 머물렀던 많은 스웨덴 사람 가운데서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인정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젊은 기사는 성격이 까다롭지 않았다 여자들은 그가 얼음 밑에 불꽃 같은 마음을 감추고 있다고 찬양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재미 보는 일을 외면하지 않았고 파리의 궁중무도회나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했다 어느 날 그는 놀랄만한 모험을 경험하게 되었다 1774년 1월 30일 저녁 오페라 무도회에서 눈에 띌 만큼 멋진 차림의 요염한 젊은 여자가 날씬한 허리와 요사스런 걸음걸이로 그에게 다가와서는 벨벳 마스크를 쓴 채 유쾌한 대화를 건넨 것이다 그녀의 칭찬에 들뜬 페르센과 여인과의 대화는 즐겁게 이어졌고 페르센은 자기 파트너가 상당히 기발하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다 밤을 함께 지낼 갖가지 꿈을 혼자서 꾸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때 그는 주위의 남녀들이 호기심에 가득 차 수근거리고 있음을 눈치챘다 자신과 가면 속의 여자가 바로 그 주목의 대상이라는 것까지 장난스러운 음모가가 가면을 벗자 상황은 복잡해졌다 그녀는 말이 앙뚜안에 뜨였다 프랑스 왕이 계승자의 아내가 졸고 있는 남편의 침대에서 뛰쳐나와 오페라의 가장 무도에서 낯선 기사와 잡담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너무 큰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녀들이 애워 샀다 이탈자인 왕세자비는 단박에 국녀들에게 둘러싸여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다 수다스러운 베르사유 궁정은 어떠했을까? 사람들마다 에티켓에 어긋나는 왕세자비의 총애에 대해서 수근거렸고 그 다음 날에는 화가 난 메르시 대사가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탄식의 거료를 올렸으며 샌브룬에서는 머리가 텅 빈 딸에게 혹독한 편지가 급히 날아왔다 이제 제발 어울리지 않는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가장 무도에 대해서 이 이상 이르쿅저르쿅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편지였다 그러나 마리아 앙토아네트는 굽히지 않았다 그 젊은이가 마음에 들었던 마리아 앙토아네트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이후 지위나 계급으로 보면 특별한 것도 없는 젊은이는 베르사유 궁중무도회에서 급진한 환대를 받았다 그때부터 너무 뜨거웠던 그 첫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이 쌓던 것일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 순진무고한 연애에 커다란 사건이 벌어졌다 어린 왕세자비가 루이 15세가 서거하자 하룻밤 사이에 프랑스 왕국의 왕비가 된 것이다 그 이틀 뒤 한스 악셀 폼페르센은 고국 스웨덴으로 돌아갔다 누군가가 그에게 경고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제1막은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그것은 또 이뿌며 서막에 불과하다 18살의 두 남녀가 서로 만나 눈이 맞았다는 사실은 시체말로 하면 댄스 교습시간의 우정이나 김나지움 학생들의 연애사건과 비슷하다 아직 본격적인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감정의 깊숙한 부분 역시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제2막 4년 뒤인 1788년에 페르센은 다시 프랑스로 왔다 부친이 22살의 젊은 아들에게 희망한 것은 부유한 며느리를 구해오는 것이었다 염두에 둔 여자는 런던의 레이엘 집안의 딸이나 나중에 스탈 부인으로 유명해진 제네바 은행가의 딸 네케르 양이었다 그러나 페르센은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흥미가 없었다 도착하자마자 그 젊은이는 멋지게 차려입고서 궁중에 나타났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기억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왕은 아무 말 없이 고기만 끄덕이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외국의 청년을 무관심하게 쳐다보았다 오직 왕비만이 그를 보고는 곧 어머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지요? 라고 반가운 기색을 보였다 왕비는 이 아름다운 북유럽의 기사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관심은 집불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페르센을 모임에 초대했고 그에게 온갖 애교를 떨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선수를 친 것은 말이 앙뚜안에 뜨였다 곧 페르센은 부친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세상의 왕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께서 황공화업교도주에 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크로이처, 스웨덴 대사입니다 그분은 크로이처에게 왜 제가 일요일 카드 놀이에 오지 않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련을 하지 않는 날에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괴테의 말을 인용하면 이것은 청년에 대한 끔찍한 총애가 아닐 수 없다 7년 동안 로왕 추기경의 인사도 받지 않았고 4년 동안 마담 뒤바리에게 고개 한번 깎아가지 않았던 그만한 여자가 베르사유에 한 차례 흙걸음을 했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귀족에게 사과를 했다는 사실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왕비의 놀이 모임에 갔을 때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며칠 뒤 젊은 기사는 부친에게 이야기했다 예의에 어긋나는데도 참으로 아름다운 왕비께서는 제복이 그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고 싶다며 고향에서 입던 제복을 입고 베르사유로 한번 와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이것이야말로 연인의 변덕이었다 물론 미남 악셀은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오래전부터의 연극이 이제 다시 시작된 시애입니다 왕비로서는 정말 위험한 게임이 아닐 수 없었다 궁중이 아르고스의 아르고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눈이 천계인 거인입니다 궁중이 아르고스의 천계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앙또안에 뜨는 전보다 더 조심해야만 했다 이제 그녀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18살의 왕세잡이가 아니라 프랑스 왕비인 까닭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피는 끓고 있었다 괴로웠던 7년이 지나고 서툴기만 했던 루이도 이젠 부부관계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어 왕비를 진짜 여자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아름답게 활짝 피어있는 이 섬시한 여자가 배불뚝인 남편과 젊고 아름다운 애인을 비교할 때 무엇을 느꼈을까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처음으로 열정적인 사랑에 빠진 그녀는 애교와 상기된 얼굴과 당황한 태도로 페르센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모든 호기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출시켰다 마리 앙 또한 애 때는 그녀의 인간적이며 따뜻한 성격 때문에 좋은 것과 싫은 것을 숨기지 못하는 천성 때문에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어떤 궁리는 페르센에 입굴하자마자 왕비가 달콤한 경악 가운데 전율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언젠가는 피아노 앞에 앉아 푸친의 오페라 디도의 아리아를 부를 때 온 궁정이 보고 있는데도 아 당신을 궁정에서 맞아들였을 때 나는 얼마나 용기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라는 구절에 이르면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선태가 내인을 냉정하기만 했던 푸른 눈으로 꿈을 꾸듯이 쳐다보았다고도 했다 벌써 소문이 나돌았다 온 궁정이 떠들어댔다 왕의 측근들에게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그래서 모두들 엄탕한 얼굴로 왕비가 그를 정부로서 맞아들일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언제 그렇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수군대했다 이미 그녀의 감정은 숨길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자신만이 알지 못할 뿐 누구나 페르센이 젊은 왕비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어서 그가 용기만 있다면 또 경박하기만 하다면 그녀의 최후의 총애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페르센은 스웨덴인이었고 진짜 남자였으며 절도 있는 인간이었다 북유럽인들에게는 강한 낭만적인 경량이 조용하고 냉철한 이성과 어울려 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당장에 간파했다 왕비가 자기를 편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다 남자 쪽에서도 젊고 매혹적인 여자를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러나 그는 감정적인 취약점 때문에 왕비를 쓸데없는 소문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 공개적으로 사랑을 한다면 틀림없이 스캔들까함이었다 플라톤직한 총애만으로도 벌써 말이 앙뚜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사랑에 빠진 젊고 아름다운 여자로부터 냉정하게 돌아서서 요셉 역이나 하기에는 페르센의 피는 너무나도 뜨거웠고 젊었다 결국 이 훌륭한 청년은 그런 미묘한 처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을 취했는데 그것은 자기와 위험한 여자 사이에 수천 킬로미터라는 거리를 두도록 한 것이었다 저 군대에 들어가 라파이어트의 부관으로서 미국으로 떠날 결심을 했다 실마리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엉켜 비극으로 발전하기 전에 그 시를 끊겠다는 것이었다 연인들의 이별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서외된 대사가 구스타프 왕에게 보낸 공식 문서가 그것인데 페르센에 대한 왕비의 열정적인 총회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다 대사는 이렇게 했었다 젊은 페르센이 왕비의 총회를 받음으로써 몇몇 사람들의 의심을 받을 정도라는 사실을 전하께 보고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왕비께서 그를 총회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므로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젊은 페르센 백작은 이번 일에 결단을 내리는 훌륭한 처신을 했는데 그것은 미국으로 떠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가 떠나면 모든 위험이 사라집니다 그런 결단은 그의 나이로 볼 때 결코 내리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이 가까워지자 왕비께서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으며 그를 바라보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전하께 부탁드리는 바는 전하와 페르센 상원의원 두 분 가슴에만 묻어두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궁중에서는 백작의 출발 소식에 모두 놀랐습니다 피처 제임스 공작 부인은 아 당신은 모처럼 얻은 것을 왜 버리시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는 얻은 것도 버린 것도 없다는 것이 저의 진정입니다 떠나고 싶어 떠날 뿐이며 다른 유감도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그의 나이로서는 나오기 힘든 현명하고도 신중한 대답이었음을 전하께서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왕비 역시 훨씬 절제되고 현명한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록이야말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덕의 수호자로서 깨끗하게 순결을 지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깃발처럼 흔드는 것이다 페르센은 그녀의 결혼생활을 파괴하기에까지 잃은 총애의 마지막 순간에 몸을 피했다 연인들은 서로 힘든 포기를 했던 것이다 그들의 무서운 연정은 순수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고 기록은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스토로의 끝이 아니라 1779년까지는 마리 앙뚜아네트와 페르센 사이가 아직 마지막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잠정적인 보고에 불과하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열정은 결정적으로 위험한 상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2막의 끝이며 아직까지는 깊이 빠져들었다고 볼 수 없다 제3막 페르센과의 재회 자신이 선택했던 4년간에 걸친 망명길로부터 미국의 지원군과 함께 돌아온 페르센은 곧 페르사유를 향해서 발길을 서둘렀다 미국에서도 왕비와의 편지왕래가 계속되었지만 사랑은 점점 열기를 더해가서 이제는 더 이상 헤어져 지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너무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길과 눈길 사이에는 어떠한 거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왕비의 바람에 따라 페르센은 프랑스 군대의 연대장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유는 오로지 왕비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 연로한 부친으로서는 도대체 그 이유를 알 도리가 없었다 한스 악셀이 왜 그렇게 프랑스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노련한 군인으로서 옛 귀족 가문의 후계자로서 또 낭만적인 구스타프 왕의 총신으로서 훌륭한 지위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왜 프랑스에만 있겠다는 것일까 실망한 부친은 화가 나서 몇 차례나 회신을 요구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불신에 가득 찬 아버지에게 부유한 상속녀와 결혼하기 위해서입니다 백만장자인 넷캐르 양과 같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죠 라고 서둘러 대답했다 그러나 그가 사실상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누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나는 절대로 결혼이라는 속박에 몸을 내맡기지는 않기로 결심했다 그건 부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내 스스로 그녀에게 속하고 싶고 날 사랑하고 있는 오직 한 여자가 있지만 난 속할 수 없는 처지이다 그녀 역시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사랑하고는 있으나 결혼할 수 없는 오직 한 여자란 일기에 엘 프랑스로 근이라는 뜻입니다 엘로 나타나는 왕비가 아니면 또 누구란 말일까 누구에게 왕비의 총애에 대해서 그다지도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는 사실은 왕비와의 사이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그는 부친에게 자기가 프랑스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 중에는 글로는 도저히 다 쓸 수 없는 수천가지의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 수천가지의 이유 뒤에는 그 역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 즉 자신이 선택한 애인을 가까이에 붙잡아두르는 마리 앙토아네트의 간청 혹은 명령이 숨어있었다 페르센이 연대장 자리를 원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준 총애를 베푼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것은 바로 얼마지만 해도 군 인사 문제 같은 것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마리 앙토아네트였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관직 수혜를 황급히 스웨덴 왕에게 통제한 사람은 또 누구였을까 그것은 그러한 군안을 가진 프랑스의 최고 군사령관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왕비가 손수선 편지를 통해서였다 그 해 아니면 그 다음해부터 마리 앙토아네트와 페르센 사이에는 내측이고도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2년 동안 페르센은 북한으로서 구스타프 왕의 여행길에 동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1785년에는 마지막으로 퍼양스에 돌아왔다 그 몇 년 동안 마리 앙토아네트는 결정적인 변모를 했다 목걸이 사건은 현실적이기만 했던 그녀를 고독하게 만들었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눈뜨게 했다 그녀는 이제 영혼의 나라를 믿지 않는 부박한 무리와 경박한 무리 유쾌한 놀이패들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쓸쓸한 가슴속 깊이 진실한 친구를 보게 되었다 곳곳에 산재한 정오 가운데서 부드러움, 신뢰, 사랑에 대한 그녀의 열망은 점점 크게 자라났다 이제 그녀는 성숙했다 거울 앞에 서서 허영심에 가득 차 어리석한 남들의 찬사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활짝 열어놓고 한 인간에게 헌신하게 되었다 기사다운 훌륭한 천성을 가진 페르센 역시 그녀가 비방당하고 중상당하고 추적당하고 위협당하는 인간이었음에도 충만한 감정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가 세상에서 신처럼 숭황을 받고 많은 아침자들에게서 둘러싸여 있을 때 그녀의 총애를 피했던 페르세는 그녀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고독해졌을 때 사랑하겠다고 나섰다 그녀는 참으로 불행하다 그는 이런 말을 누이에게 썼다 그녀의 놀랄만한 용기는 그녀를 더욱 매혹적으로 만드는구나 내가 괴로워하는 것은 오직 그녀의 모든 고통이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마땅히 누릴만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가 불행해지면 불행해질수록 버림받고 또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의 남성적인 의지는 더욱 강렬해졌고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려고 했다 그녀는 나와 함께 거칠 줄 모르는 눈물을 흘린다 내가 그녀를 정말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 대변익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 사람은 더욱더 열정적으로 비극적으로 가까워졌으며 수많은 환매를 겪으면서 왕비는 그에게서 마지막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다 그리고 페르세는 기사적인 사랑으로 무한한 희생으로 그녀에게 잃어버린 왕국을 보상해 주려고 했다 가벼운 편애가 정신적인 사랑으로 변하고 사랑의 유의가 참된 사랑으로 변하자 두 사람은 그들의 관계를 세상에 숨기기 위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처신했다 남들의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말이 앙뚜안했다는 젊은 장교 페르센을 파리 수비군 대신 국경 근처 발랑시엔으로 보냈다 궁중에서 사람이 자기를 부르면 설명입니다 페르세는 조심스럽게 일기에다 사람이라고만 써놓았다 궁중에서 사람이 자기를 부르면 그는 온갖 재주를 다부려 남들이 자기가 트리아농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도록 여행 목적을 거짓으로 꾸며댔다 내가 여기서 편지를 보냈다고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페르세는 베르사유에서 누이에게 썼다 왜냐하면 다른 편지들을 전부 파리에서 쓴 걸로 해놓았기 때문이다 안녕히 잘 있거라 난 지금 왕비에게 가야 한다 페르세는 폴리냐크의 모임에도 트리아농의 친구들 모임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왕비의 가짜 총화들이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서 있었다 이런 장식물들이 왕비의 비밀을 궁중에서 숨기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낮을 지배했다 그러나 페르센의 왕국은 밤이었다 두 사람은 맹세를 했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페르센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침묵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자기의 아내가 페르센에게 반해 멋진 연애 편지를 써대고 있다는 것만은 몰랐던 당대의 정통한 소식동 생 프리스트는 자기 주장이 다른 사람들의 정보보다 더 쓸만하다고 확신하며 말했다 페르센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트리아농에 갔다 왕비 역시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똑같이 행동했다 그리고 총화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자랑한다든가 왕비에 관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법 없이 극히 겸손하고 신중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랑대분은 곧 소문이 났다 따라서 5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지낸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용기나 거녀에 대한 신여들의 신뢰감에도 불구하고 말이 앙뚜안에 드는 지나치게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별 직전인 1790년에야 페르센은 기쁨 가운데서 자기가 처음으로 하루 종일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밤과 아침 사이에 정원의 나무 그늘 속에서 트리아농 근처 마을의 농가에서 왕비는 그녀의 천사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것은 부드럽고 낭만적인 음악과 함께 연출되는 피가로의 정원 장면과 비슷하다 대개 베르사이의 숲속에서 연주가 시작되어 트리아농의 구비길로 이어진다 그러다가 갑자기 존도안이 음악의 강한 울림으로 전주가 시작되고 드디어 문 앞에서는 기사 수련회장 석상의 모든 것을 짓밟아 부술 듯한 무시의 발굽 소리가 들린다 제3막은 로코코의 감미로움에서 혁명적 비극의 위대한 형식으로 넘어간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피와 폭력의 전율 속에서 크리센토가 이별의 절망감, 파밀의 엑스튬시를 보여준다 사람들이 모두 도주해버린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야 행복한 시절에는 숨어있던 페르센의 모습이 나타난다 진정한 친구이며 또한 유일한 친구인 그는 그녀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그늘 속에 숨어야 했던 페르센은 시대의 뇌우가 치는 삭막한 하늘을 배경으로 의연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연인이 위협을 당할수록 그의 마음은 확고해지기만 했다 두 사람은 합서부르그가의 황녀이며 프랑스 왕비인 여자와 낯선 스웨덴 귀족 자제 사이에 놓인 인습적인 한계를 무시한 것이었다 페르센은 매일 궁에 나타났다 모든 편지가 그의 손을 거쳐갔고 모든 결정이 그와 더불어서야 내려졌다 그기 어려운 문제 위험스러운 비밀 역시 그에게 맡겨졌다 페르센만이 그녀의 모든 생각과 고민 희망을 알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물과 절망과 쓰라린 슬픔 역시 그만이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바로 그 순간에 왕비는 일생을 바쳐 헛되이 찾아 헤맸던 것 즉 성실하고 올바르며 남성적임에 용기있는 친구를 찾은 것이다